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타다가 이렇게 도보 인도에 훅 들어간 부분 바퀴 박히면 큰 사고가 나죠. 인도 도보 걷는 분들이 잘못하면 발목 삐끗합니다. 어제는 완벽하게 못 끼워놨는데 장점은 이렇게 흙을 파고 이 작업하느라고 5만원짜리 코를 아쉽게 놓치고 경유 포함된 4만 3천원 코를 잡고 운행을 했습니다 잘 끼워놔서 인도 도보를 걷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고 공유 킥보드, 전동 킥보드, 전동을 탈 때 바퀴가 콕 안걸리게 잘 보수해놨습니다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바닥, 흙 더 파고 더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